네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보내줄 때는 그게 무료인데 본인의 실수로 분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하나를 더 갖고 싶을 때는 돈을 받습니다 자 실버 버튼의 가격은요 150달러 즉 20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골드 버튼은 450달러 약 60만원이고요 자 다이아몬드 버튼은 장마치 3000달러 하나 400만원이 넘습니다 400만원 자 그리고 이 모든 가격들은 자 UPS로 이렇게 국제 택배료가 83달러 약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미포함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포함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관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현행법상 150달러 이상은 관세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각 버튼 가격 앓게 드렸습니다